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뜨거우니까 상상이 되니까. 됐다. 이야. 드디어 우리 안경이 됐다 드디어. 드디어 좀. 이게 안경을 씌워줘야 하는데. 사장님 여기까지 했거든요. 이거 그냥 닦아봐요.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. 아 감사합니다. 드디어. 드디어. 우리 청룡이한테 안경을. 안경을 씌워줘요. 아 잠깐만 여기를 우선은. 이걸 갈아야 된다고 했죠? 네. 네. 왜 저렇게 자라나셨어요? 네. 아멘. 감사합니다.